300년이나 건너뜬 세상을 어찌 감당한단 말이냐 원세자 통합시다 거기 촬영 끝났어 빨리 나가 저 불빛들은 무엇이란 말이냐 당신들 미쳤어? 조성보다 여기가 살기 좋은 거 같지 않소? 잠깐! 만족합니다 조한 예? 홍비서가 폐장실로 데리고 오고 있다 했는데 빙고 나요 빙고 빙고 이곳 옥탁방을 처서로 삼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한 게 뭐 있다고 쉬고 싶다 그러나 주리를 틀고 싶구나 나 너를! 와! 가만히 있어보거라 뭐하는 걸까요?